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리아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에서 팀코리아는 156억 달러 이상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수조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해 18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.